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도샵을 레플렛으로 쓰면 큰일 나냐 꼭 구별해서 써야 하냐 도샵과 레플렛은 다른 음인가요? 같은 음인가요? 우선 도샵과 레플렛과 같이 기보된 건 다른데 소리는 같은 음들을 이명동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하죠 뭐 도샵, 레플렛, 파샵, 솔플렛 이런 소리들 이 이명동음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이 질문이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실제 음고가 약간 다른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동음이라며 사실 소리는 같은데 어떤 다른 이유로 구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딱 명확하게 이명동음 다르다, 같다, 도샵이나 레플렛이나 차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동음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우선 실제 높이의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평균율인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평균율이 먼 데부터 시작해서 설명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평균율은 피아노처럼 음고가 고정된 악기에 주로 사용하는 음높이를 규정짓는 체계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피아노 같은 악기가 평균율 악기다 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평균율 악기들에게 즉 피아노의 입장에서 보면 도샵과 레플렛은 같습니다 당연히 같죠 건반이 같으니까 단순히 실제 음높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피아노는 그런데 그 외 합창, 현악, 관악 거의 모든 악기들에 있어 이명동음 아니 사실 그냥 모든 음들이 어떤 화음의 몇 번째 음이냐에 따라 높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음은 어떤 화음의 몇 번째 음이냐에 따라 높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면요 도미솔 화음 속에 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파라도 화음 속에도 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라플렛도 미플렛에서도 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도들은 다 같은 도이지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연주자들이 음을 연주할 때 그때그때 그 화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고를 골라 쓰기 때문인데요 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음고라는 건 뭐 라는 440, 미는 660 이런 고정된 특정 높이가 아니라 다른 음들과 연관성을 지닌 상대적인 높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솔에서는 가장 잘 어울렸던 도가 라플렛도 미플렛에서는 미세하게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어울릴 수도 있냐면 경우에 따라 그대로 써도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음은 이름이 같더라도 높이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이 이명동음을 꼭 구별해서 써야 하냐 도샵을 레플렛으로 쓰면 큰일 나냐 다른 악기들은 그렇다 치고 피아노로는 똑같다면서 그러면 피아노에서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가 결론은 안됩니다 어느 악기 따질 것 없이 반드시 구별해서 잘 써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선 이 이명동음에는 이론적으로 맞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안 지키면 악보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우선 맞는 표기와 틀린 표기를 좀 예로 들면 우리가 화음을 쌓을 때 보통 3도씩 올라가면서 쌓아야 하잖아요 도미솔 파라도처럼 때문에 피아노에서 소리는 같겠지만 도미플렛솔은 맞는 표기고 도레샵솔은 틀린 표기입니다 물론 도레샵솔이라는 화음을 쓴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사실 도미플렛솔을 연주했을 때 레샵이 아니라 미플렛으로 들립니다 훈련된 음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들으실 거예요 또 우리가 가장 널리 쓰는 장음계 단음계의 경우도 도레미파솔라시 일곱음을 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솔라 시플렛 도레미파는 맞는 표기이고 파솔라 라샵 도레미파는 틀린 음계 표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라샵으로 안 들으실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반드시 시플렛으로 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면 뭐 좀 이론적으로 틀리면 어때? 하고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악보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악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악보 보기가 얼마나 불편해지는지를 좀 비유해보면 어떤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전화번호부를 딱 펼쳐보면요 숫자들이 쫙 적혀 있겠죠 중국집 전화번호도 있고 피아노 학원 전화번호도 있고 그런데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전화번호부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겠죠 이 샵과 플랫을 지시하는 건반이 같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쓴다는 건 이 아라비아 숫자로 된 전화번호부에서 로마 숫자를 섞어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당연히 읽을 수는 있겠죠 또 의미도 같겠죠 똑같이 숫자를 표기하는 표기니까 하지만 어떠겠어요? 보기 불편하겠죠 임시표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악보를 보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주하기 헷갈립니다 왜냐면요 이 음악가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할 때 그냥 단순히 보이는 음을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음계라든지 화음이라든지 이런 걸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연주하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기가 있으면 악보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동음은 실제로 음 높이가 다른 경우가 많고 높이가 같더라도 가독성을 위해 잘 구별해서 써야 한다 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 конц grain 텅 유 son 유of